아하. 아 이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. 맞아. 하나네? 그렇지. 아 이거 비닐하우스 비닐 엄청 두껍구나. 우와 씨. 하나 둘 셋. 우와 이거 안 돼. 아이고. 진짜 안 돼. 야 펼쳐보자 그냥 그치. 땡겨 땡겨 땡겨. 땡겨. 우와. 우와. 우와 이거 진짜 크네 오빠. 이야. 우와 진짜 크구나. 저걸 어떻게 해. 와 야 이거 너무. 긴데. 눕고 싶다 이 위에. 야 저게 한 장이라는 게 너무.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쪽으로 비닐을 다 붙여놔야 돼. 아. 우와. 우와. 이거 맞는 거야? 이게 둘이서 할 수 있는 거야? 하하하하. 와 이거 어떻게 올리냐? 이 옆에 하고서 옆에다 쭉 펴놓고 이렇게 넘겨야 되거든요. 양쪽에서 쥐고 이렇게. 그래서 저기다 흙을 다 묻히고 절하고 있네. 솔직히 흙 번복이 돼서 저기다 씌워놔도. 하하하하하하. 다시 한쪽부터 해야 될 것 같아. 하. 너무 멀지. 옆으로 대줄까? 어? 잠깐만. 잠깐. 여기 좀. 올려 봐. 어 조심해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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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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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올라간다 올라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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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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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찢어질 것 같아. 그게 막. 야 사단 오기다가 매달려 있을게 빨리. 야 사단 오기다가 매달려 있을게 빨리. 매달려 있는다고? 어머머머머머. 어흐. 오. 오. 박수야. 아하하하. 나는. 아하하. 사단에 잡아봐. 예엥. 으아. 우와. 아하. 야 사단에 옮겨. 다시 한번 웨달헤야. 아악. 아악. 빠르네. 아악. 아유 더 더 더 뒤로 더 더 뒤로. 아유 참. 시현이 무슨 죄졌냐고.